뜨거운 미쥬. 황금 잘하고. 아이고, 애만 그렇게 혼내지 마시고요. 이 파로 핫팩을 한번 만들어보세요. 대파로 핫팩을 만든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으신다고요. 레시피 나갑니다. 대파의 하얀 줄기 부분만 잘라 채 썰어주고요. 프라이팬에 소금과 함께 숨이 죽을 때까지 볶은 다음 수건에 감싸주기만 하면 간단하지만 혐의는 단점. 대파의 하얀 부분을 총백이라고 하는데 이 총백의 기운은 따뜻하고 목 뒤에 대주게 되면 황화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진정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불면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에도 도움이 됩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건강에 좋은 이 파츠로도 간편하게 찜질팩을 만들 수 있는데요. 파츠로 빵빵하게 채운 스타킹을 묶어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단 1분만 돌려주면 오케이. 간단하네요. 아이고, 뜨거워. 아이고, 찜질팩이다. 어떡해. 다른 전형 찜질백보다 편리함도 따뜻함도 2배라는데요. 그렇다면 이 팥 찜질팩은 어디가 아플 때 활용하면 좋을까요? 팥이나 녹두와 같이 껍질이 단단한 곡물들은요. 열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랫배의 차가운 증상을 없애서 생리통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올겨울에 팥팩 활용법으로 건강 생기세요. 팥팩 활용법 완성!